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말을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단순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교양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조폭 같은 영화 보면 조폭들이 쓰는 언어랑 상류층들이 쓰는 언어랑 완전 같은 의사 전달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의미 전달은 되지만 그것을 받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왜?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일 카네기의 경우에는 네 가지로 사람들을 평가했다고 해요 뭘 보고 평가했느냐?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업을 마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순간 책을 손에 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학업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지식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지적 수준이라는 게 거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25살,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지적인 수준, 내 언어 표현의 수준은 20대 후반에서 멈춰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학업을 다 마친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휘력이 점점 풍부해지고요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함으로써 자신의 그 어휘, 표현력을 점점 발달시켜 나갑니다 점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아하고 기분 좋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다면은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연설자들조차도 책을 통해서 책을 읽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요 그것을 자신의 연설에,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의 말에 적용시켜서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도 학습을 계속해 나가면은 우리의 어휘 수준이라든지 말하기 방법들은 점점 발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책, 그것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휘력을 풍부하게 증진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해도 서서히 아름다움과 세련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나도 우아하고 뭔가 좀 고결하고 뭔가 좀 되게 품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내가 결국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마크 트웨인 다시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마크 트웨인이 어휘력을 늘린 비결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늘렸느냐 웨스터 사전을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사전을 끼고 다닌 거예요 강도와 인디언이 출몰하는 땅을 지날 때에도 사전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휘력이 늘어나고 또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사전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낱말의 의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낱말의 어원까지도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들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도 사실 재미없고 묵미건조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뜯어보면 짙은 색채에 로맨스가 깃들어져 있다고 데일 카네긴 표현합니다 텔레폰 같은 경우 텔레폰? 전화기죠 전화기? 두 개의 그리스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멀리 라는 단어 뜻을 가진 텔레와 소리라는 의미를 가진 폰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돼서 텔레폰이 됐다는 거죠 멀리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전화죠 컴퍼니 기업이라는 뜻이죠 기업, 회사 이런 뜻입니다 이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동료를 의미하는 컴퍼니언에서 유리가 되는 건데 이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 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퍼니스, 파니스 이게 빵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컴퍼니언이고 컴퍼니가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한 속밥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의 의미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구성된 그 어원을 잘 뜯어보면은 우리는 훨씬 더 그 단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미묘한 차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미묘한 부분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많이 고쳐 쓰라는 거예요 50번, 100번 고쳐 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작가들도 이 고쳐 쓰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낡은 표현을 피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표현을 써보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묘사해보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많이 들어본 표현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식상해지면서 대중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들 이러면 다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 할지라도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표현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개구리처럼 차가운 밤새 다 식은 물주머니처럼 차가운 무덤처럼 차가운 기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차갑다는 느낌의 여러분들만의 직유법 이런 표현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어휘력 그리고 단어 이런 것들 풍부하게 표현하는 법들을 계속 내 머릿속에 자꾸 기록을 시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저 책에서는 저건 저렇게 표현했네 이걸 계속 학습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는 거죠 또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계속 만들어 보라는 거죠 뭐뭐처럼 차가운, 뭐뭐처럼 따뜻한 이처럼처럼, 이처럼을 계속 붙여가면서 나만의 그런 그 나만 사용하는 그 독창적인 표현을 딱 쓰면은 대중들은 와 그 비유도 확 와닿을 뿐 아니라 그 새로운 얘기가 굉장히 집중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단어 사정 내 단어의 어휘력 이것들을 끊임없이 발달하고자 발전시키고 노력을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는 명연설과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이제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를 오늘 리뷰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를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어떤 테크닉들을 써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연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말하기 실력을 이야기 실력을 늘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풍부한 사례들과 아 데일 카네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걸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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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